3분기 호실적에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던 통신주가 이번 달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배당금 증가 발표와 더불어 무선사업 성장 전망이 잇따라 나오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네림 기자입니다. 지난달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국내 3대 통신사의 주가가 이달 들어 상생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주가는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며 단순 평균 8.57% 상승했습니다. 통신주 부진의 이유로 우선 SK텔레콤은 인적 분할을 통해 ICT 투자 전문회사인 SK스퀘어를 출범시켰고 지난달 29일 재상장 이후 SK스퀘어의 비통신사업가치가 주목받자 주가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KT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사고 여파, LG유플러스는 비통신사업계획과 주주가치 재고방법의 무죄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이달 2일 양사의 주가는 모두 하반기 최저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3대 통신사 5G 가입자의 원활한 증가세와 배당금 확대 전망을 내놓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제시된 3사의 예상 배당 수익률은 SK텔레콤 5.9%, KT 5.46%, LG유플러스 4.4% 등 평균 5%를 웃돌았습니다. 이에 김혜재 대신증권연구원은 지난주에도 막판 배당 투자 증가로 통신업의 주가는 상승했다며 배당락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내년에도 5G 보급률 확대와 네트워크 설비 투자 피크아웃, 마케팅 안정화에 따른 이익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배당락 이전 주가를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유내림입니다. 서울경제TV 영화문의 주가 도 havens